햇살이 참 따스합니다 이제 새롭게 걸어갈 겁니다 내 가슴이 녹을 수 있게 다시 자켓 보는 건 어때요? 네? 다시 오기만 한다면 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온다면요? 그건 오지 않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네요 15년 전 하지 못한 첫사랑 고백을 이번에는 꼭 할 겁니다 그 일이었어 제주도 가자는 게? 찍힌 거 한 장씩 다 뽑아주세요 잘 아세요? 그 일만 아니었어도 둘이 잘 됐을 텐데 군옥이 사랑해! 당신이란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? ! 무슨 뜻인지고 싶어